우호적인 여론이 있다고 밝혔는데, 보시는 것처럼 김상주 위원장의 경우에는 65.6%, 70% 가까이가 청문회에서 의혹이 해명이 됐다면서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. 강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적합하다는 의견이 과반에 가빴다는 게 지금 청와대의 인식입니다.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임명을 해도 된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입니다. 부적합보다는 적합이 더 많다,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란 말이죠. 그런데 일단 알겠습니다. 그런데 이 두 후보자.